자 일단 클럽 시스템 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클럽 레이싱 클럽 레이싱 나왔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아 홍산도 나와? 나 홍산도 좋아 중과 할 때 이거 재밌었는데 카승필드 와 그 옛날에 상타도 됐었는데 안됐더라 지금 중과 지금도 뭐야? 중과는 모르겠네 중과는? 속은 안해봤어 아마 될거에요 중과는 제가 나와봐 중과는 배로 중과는 배로 어... 어... 위태칸에 오면은 1등 미션이에요. 위태칸... 안쪽도 있어요. 그런가 봐? 1등 미션이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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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등 미션 아니야. 위태칸 보여주나? 위태칸 보여주나? 위태칸 보여주나? 위태칸 보여주나? 위태칸 보여주나? 이번 Wizard 1등 미션 아니야 진짜로 어 진짜 아니야... 13.. 13..4000면 avatar 15승 0패하면 임재원 김택발 적 sarw 1등 중 3등분 가자. 0중 comentarios 1,425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후니 형 고마워요. 이야 아리밍도 나오네 이건 스키드맵이야. 맞게 아 나 안 끌렸어 아아 아 나 안 끌렸어 아아 나 혼자 죽었는데 풍면자 다운 그냥 살사 툭 살사 툭 살사 툭 아 공개 아 진짜 아 이거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이기면 끝 형 이거 하는거 20연승으로 하자 20연승까지 하자고? 어 가능하지 20연승 당연히 가능하죠 쿨 30에 30연승 될까 와 겨울러였네 아 윤정이었네 차 돌리고 갔어 자 15연승 미션 성공 김재원이랑 정현이 방송에 형이 담안 주시면 되요 감사드립니다 최지진 미션 하자 아 또 아 또 아 또 탑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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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이 새끼 시 가자이 과자이 최대한 다 갈게요 피맥도 못 괜찮은 것 같애 이것이 바로 일단 잘 가세요 와우 지리고 오우, 슈퍼스 안타. 가자. 목표볼을 포착했다. 목표볼을 포착했다, 오케이. 오, 자세형 찍힌다. 오, 아니네. 목표볼을 포착했다. 형, 살려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러웠죠? 와아... 제온이를 잡아라. 제온이를 잡아라. 제온이를 잡아라. 제온이... 아아악! 게임이? 뭐야? 18승 0개. 뭐야, 어떻게 됐는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8승 0패입니다, 형님들. 20연승 가나요? 자, 20연승 같이 할거에요. 아, 20연승 같이 할거에요. 다른 팍팍은 다 못가구요? 팍팍 때문에. 나갔어? 잘가세요 박툴, 다운 아, 나 이 메탈팀 못하는데? 터링이 괜찮습니다 저희가 있잖아요 지원이 잡으러 오네 딴 방을 왜 가 니들아 아이고 복불로 너무 어렵다 복불로 지패스 와 근데 옛날에는 이 시간에 길드전 돌리면 사람이 없잖아 맞지? 안그런가? 예전에는 이 시간에 길드전 돌리면 사람 없지 않아? 새벽 6시 그쵸 옛날에 이 시간에 사람 없어서 아예 안 잡힐텐데 옛날에는 그쵸 지금은 겁나 잘 잡히네 막턴이지? 예 막턴요 막턴 가죠 이야아아아아아 잘 봤다 아앜 가벼워 아앜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저 16방에서 육중해가지고 후회는 떨어졌어요 저를 확실히 이상해서 육중해가지고 차량이 육중이야? 고등 아니야 5위까지 빼앗아 맞네 자 뒤에 다 묶었습니다잉 나오리 하자 아 제가 한 번 더 잡았다고요? 뭐야 아 떨어진건 아니고? 아직 기회는 남아있어 뭐야 이거 정련대형은 저랑 같이 승나도 와 4대형 그 필드 아시네요 옛날에 이거 봐서 엄청 많이 했죠 이거 스톰 시절 때 자 20승 0패 미션 성공 딱딱네 22원 성 , 아오 10배 yea